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진짜로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인데 지난 주말 내내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가 던진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인데요. 현재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정치권이라던가 전문가들이 진짜로 뜬금없다,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라던가 송영길 이 두 개인 후보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재명은 여전히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항상 하는 얘기 이재명이 합니다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김포공항 이전은 가능하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던가 정치권은 진짜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이재명은 페이스북에다가 오세훈 후보께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다가 통합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제주 관광이 악영향을 입는다라는 핵의한 주장을 하셨다라고 얘기했고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악당의 선동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철부지의 생때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본 많은 분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33km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도로 보았을 때 직선거리를 째을 때 문제인 것이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지도상에 직선거리하고 실제로 차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까지 공항철도를 이용을 하면 10분이 아니라 38분이나 걸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제시한 고속전철은 다니고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2014년부터 인천국제공항발 KTX가 다녔지만 2018년도에 이게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선은 김포공항에는 정차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의 거리로 제시한 33.5km도 이거는 말 그대로 철도 노선이라든가 도로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일 뿐이고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까지 노선상의 거리는 37.6km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재명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기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탄도미사일을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직선거리로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딱 걸린 것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인천공항철도는 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따라가지고 증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설계속도가 최대속도가 120km 정도이며 표정속도는 시속 75km 정도이고 표정속도가 100km인 철도로 고속철도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무지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은 아니더라도 KTXT 노선 또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은 계획이 된 것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준석 대표는 김포공항 대신에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려면 제주 관광에 악영향이 오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주장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민주도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면서 거리하고 시간 비용이 늘어나면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게 맞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초밥을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해도 집에서 초밥집과 소고기집이 멀면 이동비용이라든가 배달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초밥과 소고기를 덜 소비하게 되는 간단한 원리라면서 제주도까지 가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모두 다 증가하는데 제주도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헛소리는 초밥과 소고기가 비싸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많이 먹게 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맞는 얘기인 게 물가만 놓고 보면 사실 제주도라든가 동남아하고 비교해 보면 동남아나 뭐 이런 데가 더 싸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제주도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가 아름다워서도 분명히 있지만 제주도로 놀러가는 시간하고 돈이 동남아로 갈 때보다는 더 싸기 때문이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가는 것인데 이거를 인천공항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번거롭게 만든다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뭐 두 번 갈 거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한 번은 제주도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은 뭐 일자라는 이재명, 유능한 일꾼,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맨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좀 제대로 아는 것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현재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는 이재명하고 송영길인데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김포공항의 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정쟁화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좋고 싫고 떠나가지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로 개판을 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잖아요 송영길하고 그러면 사퇴 요구를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하든가 송영길한테 해야지 정상인데 이걸 왜 뜬금없이 국민의힘에다가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이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낸 것은 이재명 후보이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철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퇴는 이준석이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기적의 기승전견인가라고 지적을 했으며 사퇴 요정이냐 민주당 제주도 정치인들은 진짜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하던 대선 때의 전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어도 이상한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용한 후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공약이고 누가 들어도 지지할 수가 없는 공약이어가지고 이딴 거를 공약으로 한번 던졌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떡밥을 회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준석이 물어가지고 지금 이슈화 시켜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었으니 지금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준석 너의 탓이다 당신이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은 얘기인 것이고 이준석이 말한 대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모습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황당한 주장이죠 아무튼 뭐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약 8개씩의 공약은 이제는 좀 그만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불과 석 달 전 대선 때 중국이나 일본 등과 직통을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영곳 없는 인천에 출마를 하자마자 이걸 없애야 되는 부채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고 공항고속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중앙정부가 수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사업은 범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해도 모자랄 사안인데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주겠다면서 공개적으로 매표 행위에 나왔었고 해당 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지 타산이 절대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달에 건설안을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부산시장 성추행 추문에 따른 지역 민심을 무마하려고 추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오거동 공항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대선이라든가 총선을 치를 때 공항의 이전이라든가 신설을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골 공약이었고 실제로 추진이 되기도 했었지만 현재 그 결과를 보면은 예천공항이라든가 양양공항, 무항공항 등은 막대한 적자가 쌓이고 있으며 사실상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선거에서마저도 공항 포플리즘으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예방이 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그럼 첫 번째 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재밌었죠?